아, 아, 오케이 니 사냥하다고 말래? 지글 봐붙해가지고 야, 이 괴검수 어떻게 맞추냐 어, 잠깐만요 천천히 들어가? 잠깐만 일단 빠져봐 찾아봐 찾아봐, 사냥통 조금씩 올릴만한 델 찾아보세요 맞춰네 얼마 남은거지 일, 십, 백, 천, 만, 십만, 백만, 천만 오천만 남았네 딱 맞춰서 크림슨 발록해가지고 딱 하는 시나리오로 어, 잠깐만요, 잠깐만요 오오오오오, 잠깐만요 한마리만 더 잡아봐 어허오오, 위험하군 위험해 스읍, 위험해 얼마 남은거지? 한 30만정도 남은거 같은데? 아, 이거 랩업할거 같은데? 어떡하냐? 이거 어떻게 맞추냐? 오오오오, 잠깐만요 스읍, 한마리정도서 잡으면 될거 같은데 4만 아, 좀더 잡아도 되겠는데? 오오오오 아니, 임, 잠깐만요 다 온거 같은데? 6,3이면은 호호호호호 6,8 오오오, 잠깐만요, 잠깐만요 호호호, 잠깐만? 스읍, 일십백천만 탄만 남은거 같은데? 맞나? 잠깐만, 다른 탄력도 좀 얼마 안남아가지고, 잠깐만 굉장히 위험해 아, 아, 나 미루산스 망가지는데? 으흠흠흠 여기서 조금만 잡으면 될거 같은데? 어머뇨? 아니, 계산좀 해보자 으흠흠흠 어머뇨? 6,2,2,2,6 빼기 6,5,0,3,7,8,2,7,7,7,1 아 30만 남았네 30만 남았어 여기 많이 안 오르잖아요 아, 근데 여기서 30만 올리면 하루 종일 걸릴거 같은데? 어, 레벨급했다 아, 내가 이럴거 같아 아니, 왜 그 검지가 왜 이렇게 많이 흐르는거야 미안해, 돈이 없어서 아, 망했습니다 발로 개설할라 그랬었는데 분명히 30만 남았었는데 아, 이거 실수했습니다 아, 이거 보고싶다고요 흐흠흠 아, 30만 남았는데 아 실수했어 아 발로, 발로 잡고 말렉찍고 싶었는데 왠지 이럴거 같더라 아, 고맙습니다 짝짝짝짝 아, 실수했어 아 아, 의자를 한번 받으러 가야지 달성의 빛 아, 아, 이게 끝입니다, 여러분 아 아, 마지막에 의자에 앉았습니다 안 논다 어 좋아이 좋습니다, 좋습니다 어, 안 써지는군요 이거 부금 또 한번 들어줘야지 아 아, 여태까지요 원치형 축하해요 흐흑 아, 고맙습니다 아, 여러분이 궁금해하실만한게 물방울 섭 물방울 섭 말렉까지 한 50개 정도 먹었을걸요 아 다 아닙니다 백섭과 함께 했던 프리말렉 고생하셨어요 아, 아, 고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섞여가지고 잘 모르겠네 마지막은 이걸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해야되겠군요 하나 짝 하 흑 아 안돼 우린 아 고맙습니다